미니유 ASMR 어서오세요. 오늘 예약하고 오셨나요?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잠시만요. 네. 오늘 실청소로 예약을 해주셨어요. 네. 맞으세요? 실청소는 오늘이 혹시 처음 받아보시는 건가요? 오늘이 처음이시고 일반 귀청소는 몇 번 받아보셨고요? 그러면 오늘이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 먼저 드리고 케어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. 실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귀이개로 살짝살짝하는 귀청소랑은 다르게 귀에 실을 넣어서 관동을 시키는 귀청소예요. 네. 그래서 귀 속에 있는 작은 먼지들이라든지 작은 귀지 또 문순물들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케어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가도 귀에 별 이상 없으신데 귀가 많이 답답하고 찝찝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케어예요? 네. 병원은 가보셨어요? 음. 음. 별 이상 없으시고 근데 귀가 많이 답답하신가요? 음. 그러시구나. 아마 오늘 실청소 받고 나시면 많이 시원해지실 거예요. 네. 깨끗하게 불순물들까지 제거가 되니까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드릴게요. 네. 여기 제 앞에 똑바로 앉아주시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을 귓속에 관동시키는 케어다 보니까 약간의 마취가 필요해요. 네.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실건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살짝 마취가 들어가는게 좋거든요. 마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쪽 귀에 한 번씩 넣을거에요. 네. 반대쪽도 음. 잘하셨어요. 그러면 귀 소독 한 번씩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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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네 자꾸 먼저 이 보라색 실 이용해서 귀를 깨끗이 정리를 한 다음에 요 초록색 실 이용해서 귀를 진정시켜드릴거에요. 네. 아마 아프지는 않으실건데요. 혹시라도 좀 많이 따끔따끔하다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실이 관통할때 느낌이 조금 이상하실텐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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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얼굴을 딱 제 앞에 고정시켜주셔야 해요.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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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귓 속에 귓에 잘 나오는 크림 좀 바를게요. 되게 오래된 귓들이 마구마구 옮겨 붙어있어요. 그래서 크림을 조금 더 줘야지 잘 빠져나올 것 같아요. 귓 속에 잘 빠져나올 것 같아요. 귓 속에 잘 빠져나올 것 같아요. 귓 속에 살짝 넣을게요. 귓 속에 잘 빠져나올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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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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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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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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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. 안녕. 안녕. 네. 일단 귓속 이물질대 제거는 잘 되셨고요. 별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? 네. 다행이네요.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초록실 이용해서 귀 진정시켜 드릴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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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에 자극이 간 것을 진정을 잘 시켜줘요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진정실로 마무리까지 다 해드렸고요. 그러면 귀 바깥에 지저분해진 것들 닦아드릴게요. 오늘 처음 받아가시는 실청선대 어떠셨어요? 아 진짜요? 시원하셨다니 다행이다.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귀는 앞으로 3-4일 정도는 귀이개 같은 거나 면봉 같은 걸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지금 자극이 많이 가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네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에 문자 알림 넣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와서 귀실청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